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. 소장님,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.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가요. 여러분, 혹시 아까 저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랄까요? 매국노들 앞에서 한 목 먹이고 왔습니다. 잘하셨어요. 소시어패스 같은 거. 매국노가 누구예요? 매국노가, 안 돼. 이거 좀 위험해서 아까 본 사람 등등이라고 할게요. 저 요즘 너무 위험해서 아까 그 놈은 새끼들. 아까, 네. 바로 매국노들한테 한 번 먹였더니 조선일보가 좌표 찍어서 단독 기사 내더라고요. 아, 우리 제가 먼저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오고 부러워하더니 바로 그 다음날 나왔어. 따라했죠.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찍어서 누르려면 사람 뭐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. 네.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. 바로 내일. 우리 섬세이로티비 가서 마찬가지를 드릴게요. 아, 왜 그렇게 잘하냐. 네, 그러니까. 고맙습니다, 구독자 여러분.